좋습니다. 김종대 교수님의 판단을 따르면 지금 졸속 외교 또 망신외교가 벌어지고 있는데 외교 참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사로 연결되는 리스크 관리가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대통령이나 정부를 못 믿으니까 기업이 직접 나서고 있고 또 노조나 시민사회가 이걸 걱정하면서 이러면서 미국에 대한 공공외교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래도 잠재력은 우수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디 가서 기죽는 시민들이 아니에요. 미국이건 어떤 강대국이건 간에. 그래서 대통령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지키는 겁니다. 중요한 개념이네요. 이런 면에서 시민이 주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노사 시민들. 우리 밥그릇 우리가 지키자. 결국 각자 도생입니까? 결국에는 시민이 지킬 수밖에 없는. 정부 저 새끼들 믿다가 큰일 났네. 나도 이제 말이 닮아지고 있잖아 내가 지금. 내가 평소에 이런 말 안 쓰는 사람이라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이 저라니까 나도 모르게 이 새끼 저 새끼가 나오잖아. 말이 닮아져.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진정 좀 하시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바쁩니다. 바쁘고 계속 신경 써야 되고 조마조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이어가자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는 한미정상회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불안했던 것은 기시다 총리와 만나니 안 만나니. 일본 언론 얘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게 불안했던 건데. 한미정상회담은 당연히 있겠지라고 마음을 좀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48초 환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사실은 미국의 책임도 커요. 미국의 책임도 있다. 우선은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일정이 꼬였어요. 하루 늦게 온 부분인가요? 그렇죠.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이 들어오면서 원래 뉴욕 일정은 다 뒤집힌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영국의 대통령이 조문을 갔기 때문에 같은 입장이고 현지에서나 어떤 대사관이라든가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플랜 B를 갖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플랜 B? 그렇죠. 이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하고 겹친다는 문제는 다 알고 출국 전에도 알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럼 정상회담에 컨택 포인트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미국하고 부단히 소통을 해가지고 대책을 갖고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지에 가서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미국 측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만나주나 안 만나주나. 현지에서 무슨 똥매령 강아지 맹키로 낑낑걸렸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전문성의 겨려, 준비보조, 이 부분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깔끔하게 정상회담 어렵다고 하든가.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게 제7차 재정정책회의라는 이름도 생소한 거기 가서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의 때 가서 내가 참석하는 회의도 아니고 우리하고 관계없는 회의에 가서 거기서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다 이 소리예요. 다른 정상들도 그렇게 왔어요. 기시다 총리도 있고 마크롱 대통령도 있고. 왔는데. 회의도 총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둘러리 병풍 쓰다 온 거거든. 그런데 이건 미국 측도 횡포지. 그러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라도 체면 채우고 결국 사진 한 장 찍고 왔다. 이렇게 되면 거기서 인플레 얘기했다 배터리 얘기했다 다 얘기했다는데 제목만 읊어도 48초가 48초면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시켜도 48초 더 걸려. 48초가 진짜 편의점에서 계산만 해도 48초 지나가더라고요. 그것보다 빠르지고 계산은 금방 되는데. 그런데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하면 물 내려야지 커피 내려서 물에 부어야지 벨 눌러야지. 그래요. 1, 2분입니다. 1, 2분. 그것보다도 짧은 시간이오. 댓글에도 나왔지만 48초를 반으로 나서 24초씩 얘기했다고 치고. 통역에 또 들어가야 되니까. 통역은 그건 즉시 즉시 돼요. 즉시 바로 돼요? 바이든이 말하는 동시에 듣고 해줘요. 동시에 듣고 돼요? 됩니다. 그건 어찌어찌하면 돼. 그리고 48초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네티즌이 정밀하게 확인해보니 47.5초래. 47.5초. 0.5초는 왜 올리냐는 거야. 별개 다 나와. 그러니까 일거수일도족이 다 재앙이야.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처음 봤어. 뭘 해도 밉상. 아니 난 이제 머리 아픈 게 연설은 연설의 문제.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은 정상회담이 아니라는 거야. 간담회. 간담. 간담을 했다는 거야. 간담을 했다. 이거 정상회담으로 인정 못하겠다는 거야. 간담이다. 우리만 회담이래. 그래요. 그런 식으로 또 우리 물매경.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를 본 적이 없다니까. 다들 저희 시청자분들도 처음으로 보실 거예요. 아마 처음 느껴보는 그런 감정과 상황이 있을 텐데. 외교부가 처음부터 우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순방 좀 이거 재미없다 이거. 그런데 외교부 예상을 뛰어넘어서 지금. 지금 뛰어넘은 건가요? 완전히 스타일국인 걸로 다. 바이든 대통령 쪽팔리는 걸 왜 지가 걱정해. 지 쪽팔리는 거나 걱정하든가. 나 참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그냥 돌아오지 마. 그냥 거기서. 돌아오실 텐데. 또 국민 앞에 어떻게 얘기할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회초를 드십시오. 회초리. 48초 환담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48초 환담이라는 것 자체.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미국 정상과 또 우리 정상은 대통령은 그래도 한미동맹이라는 얘기도 많이 해왔고. 당연히 친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간도 좀 들여서 뒤에 국기도 좀 세우고. 정상회담 모양새에 갇혀서 만날 줄 알았는데 스탠딩 환담. 48초 환담. 이걸로 끝나버렸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것도 잘 안 된 상황이 됐고.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은 이거는 기자들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기자만 몰랐어요. 일본 기자들은 다 알았고. 그 앞에 있던데요. 그래서 일본 기자들은 다 대기하고. 윤 대통령은 다른 일정을 바꿔서 급히 글루고 간 거 아뇨. 한국 기자들이 못 따라간 거지. 그러니까 아예 이게 공지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4시간 전에 있었던 브리핑에서도 노코멘트였고. 그러니까 무슨 똥개 훈련 시키듯이. 저기 저기 야 나 여기 건물에 있는데 보려면 지금 와. 이렇게 된 거지. 시작하고 나서 그 공지를 보내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후 공지를 했고. 그렇죠. 시작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공지를 했고. 일본은 자기네 기자들한테는 연락 다 해준 거예요. 이게 뭔가요. 연맥이는 거지. 연맥이는 거구나. 아니 뭘 복잡하게 해석해. 연맥거나 이 자식아. 연맥이는 거지. 이렇게까지 일본을 쫓아가서. 이게 다른 행사장에 있었는데. 거기 우리가 쫓아가서 만난 거잖아요 사실은. 읍소에서 만난 셈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망신죽이. 망신죽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망신죽고.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망신죽고. 그래요. 그런데 기시다가 그러는 건 사실 본심은 아니에요. 지금 일본 내 직권층은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커요. 일본을 워낙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일본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든다 이거죠.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나 만날 수는 없어. 지지율이 30%대야. 괜히 협의해줬다가 내가 되치기 당해. 제가 로브콜로 연애 편지 덥석 받았다가는 내가 되치기 당해. 기시다가 누굽니까. 2015년에 한일 위안보 합의할 때 그때 그 발표문을 읽은 당시 외무성 장관입니다. 그렇네요. 자기의 업적이에요. 위안보 합의가.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 그 정권 탄핵 당하고 촛불 시민이 등장하고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오히려 자기들은 되치기 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는 안 당한다 내가. 내가 그때 기억 똑똑히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악연이 있는 거네요. 그렇게 된 거지 사실은 일본도 관심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연맥이고 그때 그 분풀이를 지금 하는 거고. 그러므로서 자기가 일본에 돌아가서 한국을 내가 제대로 물맥였다는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지지율도 올리고. 그런데 그 지지율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해. 인기가 없더라고요. 두 사람 지지율 합쳐서 60%대요. 한 사람이 지금 60%여야 되는데. 합쳐야. 합쳐야 60%대. 70% 안 돼요. 기시다 총리 만난 건 일본 언론의 간담이라고 했는데. 일본 정부는 또 마사지 하느라고 간담과 회담은 약식회담은 똑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간담이라고 한 거는 정상회담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인데. 우리가 말하는 정상회담은 회담에 협상이 안 돼도 협상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셔틀 외교라고도 하죠. 정상 간의 소통을 하는 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거고. 일본은 모든 것이 다 합의가 끝났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정상회담이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입구론이고 일본이 얘기하는 건 출구론이에요.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이 과거사 문제 해결책 다 안 가지고 오면 회담이 아니라는 거지. 회담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회담이 일본 입장에서 회담이 이어지기에는 진짜 아직 멀었네요. 멀었네요. 이거 회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성과가 있어야 회담이지 성과 없는 회담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답니다. 간답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한일 간의 양국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고. 이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전에 14일 날 진행된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일본하고 안보협력, 경제, 사회, 공급망, 과거사까지 일괄에서 대타결로 나아가는 그랜드바겐을 하고 싶다. 맞아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어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이명박 대통령 맨날 제일 많이 쓴 단어가 그랜드바겐 아닙니까? 북미 관계, 남북 관계 그랜드.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웃기고 있네 해서 그냥 걷어차버린 그 논리입니다. 이게. 그런데 일본은 관심 없어. 한국이 다 결책 갖고 와. 그래서 남북 간의 합의 다 끝났을 때 정상회담은 그때 하는 거예요. 뭐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이게 일본의 여론 눈치를 보는 형태예요. 속마음은 안 그렇지만 그리고 과거에 대한 한 번 또 내가 실수하면 내 끝장난다. 내가 2015년에 그랬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서 지가 이제 가해자 측이 지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러브컬 보내면 보낼수록 고려해요. 덧고여. 덧고인다. 그러면 이게 한국과 일본 간의 뭔가 해결점을 마련하고 풀리려면. 자, 보세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지금으로서 미해결입니다. 미해결 상태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에요. 그래요. 왜 그러냐. 양국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원칙과 원칙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2015년 사태가 재발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현 상태로 놔두고 봉합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드처럼 한 중간에. 해결된 게 아니라 봉합된 문제라고 중국은 이야기하잖아요. 그 봉합된 실밥을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뜯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제 환자가 수술 다 마치고 봉합해가지고 중환자실에서 회복하려고 기다리는데 거기까지 쫓아들어와가지고 어떤 의사가 수술했어 하고 자기가 다시 환자 배를 열어버리는 거지. 이런 식의.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두려움이야, 윤석열은. 그러는데 이런 상태에서 일단은 회복되길 기다린 다음에 상태를 봐서 재수술을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결정하는 거지 수술 끝나가지고 회복실에 있는 환자를 왜 또 봉합된 거를 다시 들춰내고 지랄이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피곤한 거야. 그렇게 되니까 이러다 환자 죽어. 맨날 검사 받다 다 죽어. 치료 받기는 커녕. 그러니까 이렇게 들들 볶아가지고 우리의 역사와 과거사를 회복되고 다시 정상화돼야 될 부분을 들쑤셔가지고 결국 회복실에서 못 나오게 하는 꼴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차라리 미해결이 해결책이다. 미해결이 해결책이다. 김종대 교수님의 제안, 아이디어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얘기는 정진석 위원장도 얘기했듯이 새로운 바람, 훈풍이 불고 있다. 훈풍이 불긴 뻘불허시. 그래서 혼쾌히 합의했다고 그랬더니 갔더니 냉대만 하고 아니 이게 어떻게 훈풍입니까. 내가 진짜 이런 굴욕이 훈풍이라고 하면 그놈의 훈풍이 몇 번만 더 불면 큰일 나겠어요. 아주 나라 콩가루 되게 생겼어요.